오늘은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구체적인 방법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또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이 굳건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고 사느냐 염려를 거의 하지 않고 사느냐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이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 부분 가운데 염려가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거의 믿지 않는 것이 되든지 아니면 믿음이 굉장히 연약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인생 가운데 염려는 거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염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믿음의 삶이지 염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염려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기도로 태워버려야 돼요 기도로 다 염려를 태워서 마지막에는 염려가 남아있는 자리에 믿음이 굳건하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허망하게 살아가나 세상 사람들은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납니다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한데 어떤 사람이 항공기 타고 외국에 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겁이 나잖아요 비행기 언제 떨어지나 비행기 탈 때마다 한 번쯤은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추락에 대한 걱정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옆에 보니까 항공 해외여행 보험이 있더래요 그래서 보험 작은 걸 하나 들까 하다가 어차피 들까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10억을 받는 좀 이렇게 센 그런 보험을 들었대요 해외여행 보험에 들었던 거 투자라고 생각하고 큰 거 들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곧장 생각하니까 투자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투자한 게 대박납니다 걱정돼서 여행 못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험 들었던 그 태도 자체도 염려였습니다 걱정하다가 식당에 갔습니다 나온 점께 비슷한 거죠 그것도 염려였습니다 염려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이게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모든 패턴들을 보면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난 바잖아요 염려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염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염려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가 있지만 염려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그물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 형태로 주셨습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 중에 한 가지만 들라고 하면 명령이니까 우리는 종 아니에요 주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결정해서 할까 말까 그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요 깨닫는 순간 그냥 버려버려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교들이 그런 얘기하죠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염려를 계속하면 내 생명이 죽어갑니다 염려 계속해 보세요 오늘 하루 염려 이틀 염려 한 일주일 염려 하면 사람이 한 10%는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쇠약해져 있고 얼굴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나타나요 시체 냄새가 나요 그러다가 그게 1년쯤 되놓으면 거의 반 죽은 송장 같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믿음으로 무장이 되놓으면 벌써 그 사람 얼굴빛이 달라져요 생명력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자살하고 똑같아요 자살하고 느린 형태의 자살이 다 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염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충만해지든지 아니면 염려를 가슴 속에 품고 있어서 느린 형태로 자살 죽음의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생명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생명에 반대되는 게 염려예요 염려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염려가 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다 기도로 태워버리라고요 다 태워서 소독해버려야 됩니다 기도로 다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그 염려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확신으로 또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에 관해서 굉장히 긴 구절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답은 이겁니다 염려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인데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살지 말고 뭐 딴 거 하지 말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 예수님께서 지금 생각에 대해서 우리 초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 가지 생각을 해봐라 이 세 가지 생각을 하면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힘찬 걸음을 걷고 살아가는 종이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뭘 생각하라 그러냐면 창조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봐라 창조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25절 보십시오 대조법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대조라고 있는데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 이걸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물어보라 말하죠 여러분 몸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사람 따라 들겠지만 그래도 몸이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넘어지는데 옷이 찢어지는 게 좋아요 살이 찢어지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너무 옷이 좋아서 내 살이 찢어지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말의 표현이지 옷이 찢어지는 게 낫죠 자전거 탈 때 장갑을 낍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자전거 탈 때 장갑을 왜 끼냐고 폼이냐고 아닙니다 자전거 탈 때 여름에도 장갑을 끼는 이유가 뭐냐 특별히 멋있게 하려고 손가락 나오게 해서 잘라진 그런 거 끼는데 아니에요 여름에도 손가락까지 다 있는 그런 장갑을 끼워야 됩니다 왜? 넘어지면요 제일 먼저 다치는 게 손이에요 손 손 쫙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멋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 보호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에서 산악 자전거 탈 때는요 손바닥 같은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나와 있어요 울퉁불퉁하게 그래서 탁 대면 손 하나도 안 다치면서 쫙 밀어갈 수 있어요 그런 장갑을 낀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옷도 그렇고 장갑도 그렇고 다 뭐예요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고 있잖아요 옷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당연히 몸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몸을 주신 분이 옷 안 주겠느냐 그런 접근이에요 또 목숨하고 음식 음식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예를 든다 그러면 진수성찬으로 최고 호텔 호텔 칠성급 호텔에 주방장이 해주는 음식 1년 동안 먹고 죽을래 아니면 집에서 해주는 그냥 허름한 음식 먹고 50년 살래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굵고 짧게 말로는 그러지만 360년 지나면 생각 바뀔 거예요 그렇죠 5일 동안 이거 먹고 죽느냐 그 다음엔 밥 맞이 없어서 못 먹어요 5일 있으면 죽는다 그러면 결국 그걸 1년 동안 잘 먹고 죽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숨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50년이 된다 60년이 된 간에 평범하게 먹고 그래도 오래 살길 원합니다 왜 음식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뻔한 비유가 있어요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주셨죠 몸 주셨죠 좋은 거 주신 분 우리의 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생명 주신 분이 음식 안 주겠니 그런 접근이에요 예수님 지금 묻고 있잖아요 생명 줬는데 음식 안 주겠니 몸을 줬는데 의복 안 주겠냐 벌거벗고 다니게 만들겠느냐 그런데 뭐 때문에 음식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옷 때문에 걱정하느냐 다 채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요즘에 결혼 때문에 제가 상담들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자매들이 원하는 결혼 반지가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걸 겸손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냐 그랬더니 그냥 이게 시중 다운타운에서 파는 게 900만원에서 950만원이래 1캐럿 그리고 무슨 티판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름 있는 브랜드에서 사면은 그게 2배에서 3배쯤 된대요 어떤 거 커팅 잘 된 거는 2천만원 더 잘 된 거는 3천만원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보석대가 시세까지 다 알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1캐럿짜리 시장에서 사도 900만원은 줘야 된대요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샀습니다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신문지에서 싸서 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죠 예쁜 보석상자에 넣어가지고 주겠죠 사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주겠죠 그러니까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포장지에 대해서 걱정 안 해요 아니 900만원 이상짜리를 사는데 포장지는 당장이 좋겠죠 포장은 예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걱정하는 거죠 1캐럿 다이아몬드 사는데 포장도 해주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포장도 해주나요? 어디 가서 포장해야 돼요?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웃었어요 웃으라고 지금 여러 번 예화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그런 웃기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이라는 귀중한 걸 주셨는데 몸이라는 귀중한 걸 주셨는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갖고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주신 분이 그건 당연히 주는 거다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번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가 심습니까? 거둡니까? 새가 저장합니까? 몰라요 둥지에 얼마큼 저장하는지 뭐냐 저장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 잘 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런 거 다 할 수 있지 그런 능력도 주지 않느냐 그런데 뭘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버스 4장 주식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염려 대신에 뭐예요? 기도로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그러니까 염려가 많다는 얘기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뭐하라고요? 염려가 우리에게 도전해오면 기도로 태워버려요 간구로 태워버리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굳건한 결과뿐만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많다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상태는 뭡니까? 믿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창조의 섭리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라 더 큰 거 주신 분은 작은 건 거져준다 이해 잘 안 되면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사면 반드시 포장지는 준다 다이아몬드 집어넣는 상자는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이아몬드 같은 귀중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주는 거예요 저절로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염려의 무익성입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키 클 것 같으면 여기서 키 작을 사람 아무도 없게요 지금부터 염려시자 한 달 염려하면 1cm씩 커지고 그럼 1년만 염려하면 12cm씩 커지겠네 나중에는 이건 천장에 다 닿겠네 사람들이 그럴 일 없죠 염려에서 키 클 것 같으면 다 크죠 그런데 이게 원문이 사실 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목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목숨 염려한다고 목숨이 늘어납니까? 단 1년 1년이 뭐예요 단 하루도 염려한다고 생명이 더 연장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런데 염려해서 뭐 할 거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염려는 능력이 없다예요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염려는 능력이 없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이 능력이 뭐예요? 파워니까 이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거든요 뭘 변화시켜요? 주변을 변화시킨다고 매력 거기도 심력자가 되잖아요 그 능력이에요 사람을 끄는 힘 하여튼 힘으로 살아야 돼요 힘 헛된 걸로 살면 안 된다고요 힘으로 무장해야 돼요 지식의 힘 그러잖아요 왜? 공부를 해요 지식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헛된 걸로 살면 안 되고 그런데 제일 허망한 게 뭐냐 하면 염려는 능력이 없다예요 다시 따라 합시다 염려는 능력이 없다 염려는 능력이 없다 이거 잘 붙들어야 되나 무력한 거에 시간 투자하지 말라고요 염려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꼭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맨날 염려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무력하죠 능력이 없는 곳에 인생을 거니까 봐도 곰곰이 앉아가지고 이 걱정 저 걱정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한번 자기 자신의 자아상을 한번 보라고요 얼마나 무능한 인간이지 왜요? 염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할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세상 세속적인 사람 같으면 그냥 공부를 좀 더 하든지 그럼 그것도 짤팍한 능력이 생기잖아요 진짜 강력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전등같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사업 사업하는 거는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이 나든지 회사가 확장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염려해보죠 사장님이 염려해보십시오 그 회사 망해요 왜? 염려는 능력이 없다 염려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사업이 되려고 하면 제일 강력한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는 친화력의 능력을 의지하든지 하여튼 능력 되는 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 열매를 거두죠 잊지 마십시오 능력과 연결시키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한다고 키 잘하냐? 염려한다고 목숨이 부지되냐? 아니지 염려하지 마 염려 계속하면 무능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비유인데 백합화와 솔로몬의 옷과 대조라고 있습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 백합화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야생양규비랍니다 이스라엘 가면 온 들판에 조그만 게 많이 피어있대요 그런데 이 들판에 있는 야생양규비 백합화라고 합시다 식물이 자기 자신의 안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식물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꽃술 같은 게 나와서 잡기도 하는 그런 식물이 아프리카에 있다고 그러는데 난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식물은 대개 가만히 있어요 동물은 좀 뭘 하죠 그래도 저도 개를 키워서 아는데 개가 흙 묻으면 이렇게 아빠를 닦아내요 지가 혼자서 세수도 해요 침 받다가 해서 해요 참 열심히 한다 그러죠 그리고 고양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키워본 적이 있는데 고양이는 정말 자기 몸 관리 되게 많이 털 관리 얼마나 하는지 날마다 쓰르고 닦고 그래서 고양이를 보면서 꼭 여자애 보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렇게 하고 날마다 그냥 맨날 세수하고 그래요 고양이 세수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식물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식물이 솔로몬 보다 어때요 솔로몬은 옷이 많았겠죠 왕이니까 지금 실에 가면 최고의 정장 제냐 정장 입고 화장품 시슬리 화장품 이런 거 쓰고 피부 마사지 맨날 하고 피부 마사지 그다음에 화장품을 얼굴에 한 두 통씩 갖다 붓고 팩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필링하고 뭐 하여튼 별 짓 다 했다고 합시다 그래 봐야 백합합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게 적용이 맞는지 모르지만 내가 느꼈는 게 그거예요 아름답기 위해서는 손대지 말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남자들 목욕탕에 가보잖아요 할아버지들 한 70세대신 할아버지 80세대신 할아버지 피부가 쭈글쭈글해요 그런데 피부 제일 좋은 데는 엉덩이 피부는 다 좋아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손은 안 대서 엉덩이에는 화장품도 안 바르고 아무 손도 안 대 그래서 제일 피부가 좋아 할아버지 엉덩이도 피부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아무것도 손 안 안 대면 좋구나 그런데 그걸 한 20년 전에 깨닫고 난 다음에 화장품은 안 발라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운동하고 난 다음에도 비누칠도 잘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말려버리고 한 3시간 있다가 맹물로 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제 동료들보다는 피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원시성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백합아 같이 살고 싶어요 손대지 않고 솔로몬 같이 살지 않는 거 이건 적용이 맞는 건지 틀린지 보지만 그렇다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꾸민다고 어제도 어떤 자매 옛사람이 와서 낙심해서 그러더라고요 나 머리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준다 나 눈화장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준다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은 손을 대면 될수록 참 보기 힘들어집니다 대개 파마를 하고 난 다음에 돈 들이고 망치고 오거든요 파마를 좋아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는데 여자들은 왜 돈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뽀글뽀글하고 오는지 난 이해 못 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 들어가면서 왜 저러고 사는지 제가 볼 때 제일 아름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자연 그대로 원시성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시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놔둔 것이 생각보다 아름답다고 손대지 않는 게 나아요 아예 여러분이 탁월한 미적인 감각이 없다 그러면 그냥 가만두는 게 제일 아름다워요 물론 그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백합아 봐라 뭐 손 댄 게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꾸몄던 솔로몬의 모든 옷보다도 낫다 그런데 뭘 염려하냐는 거예요 놔두면 되는 거지 제일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원 같은 것도 잘 꾸며진 정원이 아름답죠 그런데 한번 자연에 나가보세요 손 전혀 안 낸 자연 설악산 지리산인데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손 안 댄 게 더 아름다워요 소나무국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 무슨 공같이 모양으로 만든 게 아름다워요 가슴이 미어지죠 어떻게 나무 갖고 장난을 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벼랑 같은데 이상한 모양으로 매달려 있는 소나무 보면서 와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고요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손대고 염려한다고 나올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하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신분을 겨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걸 뭐라 그러냐 염려의 삼위일체 그래요 염려의 삼위일체는 딱 세 가지 걱정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의 삼위일체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의 삼위일체 다 누가 구해요 이방인들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 반대 안 믿는 사람들 반대말이 뭐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린 뭐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아버지니까 자녀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버지가 주셔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공과고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뭘 걱정해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다 채워주실 거라고요 이런 거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재벌이 재벌 아들이 등록금 걱정하겠어요 이상한 놈 아니에요 아버지가 돈이 수조 수경이 있다고 합시다 수조만 돼도 등록금은 얼마예요 500만 원 1000만 원 올랐다고 걱정하지만 재벌 아들이 걱정하겠어요 몇 조 있는 사람이 걱정할 이유가 없죠 항공사 사장 아들이 비행기 탈 거 걱정할 거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끼어 타면 되지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먹는 것 중에서 우리 교회도 호두과자 사장님 아들이 있습니다 민주농 전도사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마다 맛있게 먹잖아요 호두과자 호두과자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호두과자 우습게 해요 민주농한테 아무 때나 가서 물어봐요 호두과자 좀 얻을 수 없어요 금방 인심물 써요 얼마든지 주로 말할 때 몇 개를 줄까요가 아니에요 몇 박스 드려요 이래요 몇 박스 드려요 역시 사장님 아들의 포스가 느껴져요 그렇죠 몇 박스 드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몇 박스를 갖고는 맛이 없더라고요 이상해요 호두과자 사장 아들이 왜 호두과자 먹는 걸 걱정해요 혹시 여러분들 민주농 전도사가 미우면 호두과자를 선물해 주세요 얼굴이 일그러져요 일그러져요 그렇죠 너무 먹어서 호두 비슷하게 먹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뭘 걱정해요 염려하는 건 신분에 걸맞지 않아요 재벌 아들이 등록금 걱정하는 게 신분에 걸맞지 않아요 항공사들이 비행기 할인권 없어요 이렇게 자꾸 그런 거 알아보면 신분에 걸맞지 않아요 너네 아버지 사장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걸맞지 않아요 우리도 염려하는 게 참 어색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민망하다고요 제발 세상 사람들이 민망하게 살지 말라고 염려하며 살지 말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들의 스케일의 생각은 어떤 거냐 3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가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는 왕자 아니에요 왕자 그의 나라 나라를 구해 나라 유어 킹덤 유어 킹덤이 마이 킹덤이에요 유어 킹덤 컴이죠 오신다고 그 나라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나머지는 네 신분에 구할 게 아니야 그건 더해지는 거야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아들이니까 그냥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테본 6장 34절 같이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분은 염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스케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스케일이 크니까 자꾸만 이렇게 달라라는 기도는 좀 덜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그래서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소한 건 많이 못 구해요 그래서 한참 이런 스케일 큰 걸 구하다가 아버지 근데 뭐 좀 약간 돈이 모자르네 그래서 그러면 바닥하는 거예요 그건 뭐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요청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큰 사업에 내가 돕는 아들이 되겠다고 나가는데 그 스케일 큰 그 사역에 대한 걸 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 논의하는 거지 그거 하기 위해서 뭐 조금 비용이 필요해요 그거 달라고 며칠째 매달리는 거 아니죠 그건 종업원이나 하는 얘기예요 종업원이나 종인 하는 얘기라고 아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들 스케일의 요청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우리는 염려 대신에 더 큰 나라와 더 큰 의 더 높은 수준의 요청이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생각해봤죠 그냥 뭐 맨날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해서는 안 되느냐 명령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창조섭리를 봐라 1kg짜리 다이아몬드 준 사람이 그래 포장지 걱정하냐 염려하지 말아야지 또 하나요 염려의 무익서 염려에는 능력이 없어 너 왜 무능하게 사냐 능력이 있는데 매달려라 능력은 기도에 있고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고 능력이라고 있는 것에 매달려라 헛된 인생이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너 신분이 뭐냐 아들 아니야 아니 호두과자 사장집 아들이 왜 호두과자 걱정하냐 박스제 주는데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그 더 큰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 이제 염려 안 하시겠죠 이제는 기도로 살고 또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힘찬 발건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과 딸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염려 대신에 기도로 또 기도로 다 염려를 불태워버리고 확실한 믿음과 승리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여러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